안녕하세요 먹드릴라 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티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숟가락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진짜 맛잘해요 매콤고싱 초콜릿 초콜릿 achy 화이트 젤리 매콤해서 맛있네요 초콜릿 초콜릿 우유 초콜릿 팽이버섯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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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와우 정말 맛있어요 와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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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에 먹어야 합니다 조금씩 먹어야 한입 마늘에 넣어서 넣어서 먹어야 한입 소스에 찍어서 먹어야겠어요 면은 매콤하고 매콤하고 맛있어요 마늘은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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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요 크리스마스 오이 흐흑 아삭아삭 달콤한 고기 달콤한 맛 달콤하고 달콤해요 초콜릿 스팸 쭈쭈쭈 쭈쭈쭈 쫄깃쭈쭈 계란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